제발 그냥 가라 진짜 그냥 가라 죽인다 한 명 기절? 아니요 D 핫다운? 와 개꿀 젠투바이다 적토마다 적토마 저는 지프 먹었어요 오 적토마 3명이야 어 나 못하겠는데? 나 못한다 X됐다 도망쳐요 고라니만 안 따놨는데 저 지프 있어요 안돼 안 돼 제가 무기 들었어요 아 오케이 마 나이스 학살 갑시다 아니 똥간에 샷건이 있었어요? 예 제가 밖에 그 뭐야 위에 성광이 있길래 성광 들고 똥간 문 열고 살짝 봤는데 샷건 보이길래 성광 터트리고 들어가서 먹고 오 대박 강남이 있었으리라 오 적토마 누워있는데 뭐지? 옆에 뽀따리 두개있다 보니까 죽었어 하하하하 급하게 가다가 사망 급하게 가다가 누웠냐보네 두 명 다 하하하하 눈쟁이님도 방송중이세요 지금? 네 네 저는 하고있죠 네 과연 보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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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아냐 보급 넘어가다 어? 아냐아냐아냐 파밍도 못했는데 저걸 노리면 안되지 저 노리러 갔다가 우리 사례를 하자 아 저기 젠인가? 저 거기가 그런거 같은데요 아닌가? 그렇게 일깁시다 그렇게 일깁시다 이번에는 여기부터 저희가 네 보기 젠같은데 젠일거같죠 음 이게 발소리가 들리는게 지금 내곰을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발소리가 저쪽 옆집 2층인데 아직 사운드가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 네 여기 쪽 너무 많아 이기면 돼 무슨 생각하신거지? 네 무슨 생각하셨는지 수고하네 이제 꿀집같이 먹읍시다 맛있겠다. 제가 왼쪽 먹을게요. 존경이.. 아.. 존경이 님이 털었지? 네, 제가 털었어. 어, 약도 많아. 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많이 나은 것 같아. 근데 야식도 많이 먹고 했는데 나은 것 같아요. 0.10도야. 많이.. 예전에 비해서 기침 많이 안 나와. 저번에 한 세 달 전인가 그때 진짜 맨날 치킨 저녁에 먹고 새벽까지 방송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때 심했었거든요. 진짜 기침을 거의 뭐 1분에 한 번씩 했으니까. 사이가는 솔코드 할 때 아니면 안 써요. 펌퍼가 더 좋아. 꿀찜. 오른쪽은 다 안 털고 있어요. 여기 빨리 드세요. 저희 자기장 오고 있어. 나 차 갖고 와야겠다.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바쁘다 바빠. 요즘에 치킨은 적당히 먹어가지고 오히려 영육성 식도염이 그 뭐야? 남고 있는 것 같아. 약간.. 뭐라고 해야 되지? 그.. 뭐라고 해야 돼요? 이게.. 영양분이 섭취가 된다고 해야 되나? 말도 안 되는 개소리긴 한데.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꿀찜 다 드세요. 저 차 갖고 올게요. 네. 권총 성기 혹시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. 권총 성기요? 네. 저 글럭 들었기 때문에. 글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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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럭 좋죠. 근데 한창 스카만 쓸 때 보정기보다 소염기나 소.. 이유는 모르겠어요. 보정기 끼나 안 끼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.. 스카는.. M4 쓸 때는 보정기랑 쓰는데.. 보정기 버렸어요. 소염기 버렸어요. 콩 woven 또 banda Pizza 참버버 그럼? 저희 지역에 로테리아 밖에 없는데.. Lemon też는 Mountbrook 어 뭐야 저랑 같이 계신데요? 지역 어디신데요? 여수 사세요? 예? 여수 사세요? 아 여수 근처요 삼첩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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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달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가면 금방 가죠 이제 맨날 축제할 때 한 번 갔었는데 저희 집도 배달이 롯데리아랑 맘스같이 밖에 없어서 양 어떻게 있으세요? 저 저 32 302 302? 네 어? 그래서 나는 도핑 안 해도 풀피 이렇게 이게 드시면 될 듯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리딩딩딩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맘스토치 먹방 가죠 저희 지역 맘스토치 이렇게 맛없어요 그 잘 안 나가가지고 막 감자튀김도 좀 냅둔거 주고 그래가지고 감자튀김도 안 바삭하고 치킨도 햄버거도 별로 맛없어요 오히려 롯데리아가 훨씬 맛있어 다른 지역은 맘스토치가 넘사벽인데 우리 지역은 롯데리아가 더 맛있어요 뭐요? 그거 다리 건너면 1시간인가? 별로 별로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와우 그 거기 다리 바로 저희 위쪽에 다리 하나 놓여진 게 어디로 통하더라 전남 그냥 여수로 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수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어 세계 페스티벌 할 때 바로 갔었고 엑스토 엑스토 아직도 있거든요 그 카드 엑스토 아직도 있거든요 뭐 볼만 했어요 와 귀엽들 정작 해지는 안가 귀엽 어 V 누른다는 게 F를 아 근데 이거 패치해줘야돼 솔직히 이거 차에서 뛰어내릴만한 상황이 아니 없잖아요 아예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만한 상황이 아예 없는데 이건 솔직히 패치해줘야되는 거 아니에요? 못 뛰어내리게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차에서 진짜 진짜 쓸모가 아예 없잖아 이거 어 폭이 온다 제발 그냥 가라 진짜 그냥 가라 죽인다 한명 기절 나이스 손전성이 기절 아뇨 D D 다운 오 나이스 와 개꿀 뭐지 도시락 왔다 도시락 여기 뒤에 떨어진 거 하나 챙겨먹을게요 여기 있다 잘 먹겠습니다 쓰레딩딩님 쓰레딩딩 나 역시 레드옷이 잘 맞아 어 여기 7탄 300발 있어요 여기 5탄 많아요 5탄 어 카고팔이다 카고팔 써야돼 전 5탄 먹으러 갈게요 카고팔 좋아 차온다 차온다 여기 오는 거에요? 지나가요? 지나가요? 지나가네요 오토바이 백퀵 있네요 드셨나요? 네 있어요 네 있어요 탓 어 보급품 120 방향 250m 떨어졌어요 지금 금방 막 네 저도 아까 본 거 같아요 뭐가 하늘에서 내려오 내려오더라고요 저희 근데 어디 자리 세이님이 거의 다 막았죠 뭐 잡으러 가죠? 일평측? 집? 어 제가 볼 때 조끼 조끼 조끼하고 머리 잘 못 봐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 not bad 엠포보다 저 스카 좋아요 저 오히려 엠포 풀 때 밀 때 스카 나오면 스카로 바꿔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연사 좋아하게 되면서 엠포를 좋아하게 그래요 저 연사 쓰는데 스카 써가지고 음 음 단발 좋아할 때는 스카는 와 있었어 come on 저도요 연사충이지만 스카를 좋아해요 아 외국인이 설정 물어봐요 어 커스텀 스케일 원 투 제로 어 베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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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트라 베리로 베리로 미디움 근데 리쉐이드 쓰시지 않으세요? 예스 리쉐이드 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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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닷 제로 제로 세븐 예민해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눈에 맞는 걸로 한 거거든요 원 닷 제로 제로 세븐 저는 리쉐이드를 쓰는 대신에 인게임 화면 스케일을 140까지 그냥 올려서 와 엄청 선명하겠는데 엄청 선명해요 지나가네요 제대로 엄청 선명해요 물론 QHD 쓰는게 훨씬 낫겠지만 투컴 오라면 리쉐이드 쓰다보면 눈에 피로도가 금방 오지 않아요? 저는 안써가지고 더 선명해 보여가지고 아 저는 그거 쓰는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올려서 쓰니까 아 스케일만 네 스케일 올리고 방법이 있더라구요 오버에서 올리는거 120 오버에서 메모장 쓰면 그냥 가능해서 확실히 엄청 그 대신 말 그대로 10% 올리면 프레임이 10%가 날아가서 그냥 해상도를 10% 늘리는 거라서 40% 올릴때마다 프레임이 진짜 쭉쭉 떨어져요 나 QHD 써보고 싶어 나 나중에 효니님 집에 가가지고 효니님 집에 지금 율루트님 쓰는거 모니터 똑같은거 제가 추천해드렸거든요 그거 샀는데 가서 한번 봐야겠어 저희 집에 UHD 모니터 있는데 그 60프레임 60Hz짜리인데 써봤거든요 와 미쳤어요 프레임은 안나오는 엄청 렉걸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? 프레임은 안나오죠 물론 프레임이 안나오는데 그거 말고 저기 와 한 한 400, 500에서 뛰어가는 저기 막 팔다리가 막 움직이는게 보여요 와 나 그거 보고 와 진짜 나중에 돈 모으면 UHD 144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겠다 배그할때는 UHD 거의 4 대다수로 보는데 거의 4배율 모으는 것처럼 보여 저기 집가 보다 있을지 않을까요?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평집 자리 잡을만한 데도 해안가? 이쪽으로 한번 봐야될 듯 아 여기 괜찮다 차 타이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차 타이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차 타이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타이어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세우고 연료통안을 챙겨서 밥먹어라 다시야 맛있니 차 NW 1 어 QHD 144인데 그거 효니님한테 제가 추천해준 모니터가 QHD 144 나 그래 써보려구요 그거 다음에 갔을께 2컴을 하면 QHD를 못써요 캡쳐보드가 FHD까지 밖에 못받아가지고 물론 QHD UHD 받을 수 있는 캡쳐보드가 있는데 그런거 아직 호환성이 구려서 이게 복제 모드로 하면 낮은 쪽에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QHD 모니터를 사도 못써요 그래서 루트님도 QHD 모니터 사셨는데 FHD로 쓰시잖아요 물론 그 픽셀이 더 많다 보니까 FHD로 써도 선명도가 좀 더 좀 더 저기 잘 보이긴 하죠 그래서 원컴을 하라는 거예요 원컴을 하라는 거예요 QHD를 쓸 수 있습니다 저거 1평집 저기 해안가 1평집 근처 해안가 1평집 안전이 아니라서 나와야 되거든요 어 나온다 1평집 뒤로 보였어요 차탔다 차탔 말고 한 명 더 있어요 쏠게요 한 대 두 대 내렸어요 QHD 그래서 똥간 들어가죠 네 한 명 달리는 애도 있었는데 차탔에 말고 네 저 뒤로 와 우리 가야된다 건물이 없다 근데 뒤에 다시와도 있으니까 뭐 차타고 자리잡고 엄폐물 많이 잠깐만요 짠거 한번 굴려볼게요 건물 없네 여기 근데 숨을 나무가 나무가 다 얇아가지고 왕같은거는 맨 나중에 나가고 싶은 맨 나중에 나가면 안좋은게 자리잡고 있는 애들한테 너무 네 저희가 제일 먼저 좁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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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먼저 가는게 나을거 콜더핑하고 먼저 갑시다 네 차 뒤에 노양심 스쿼드 후보 지식의 문쟁이님 에임의 유누트님 에임의 유누트님 오더의 딩셉션님 그리고 최강 타랩 가방 따요님 다이스 못맞춘다 솔깍을 안줄거다 지금부터 줄거다 잡아라 맞출 수 있나 돌 이용해서 쓰는게 제일 나을거 같은데 네 저기 한시 쪽에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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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어 사람 누워있어 아 시체에요? 네 여기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어요 여기 여기 능선? 괜찮을거 같은데 여기 여기 능선 어 저기 한팀 60, 75 한 명만 보이고 있어요 머리 따 볼게요 음 저희 보고 있진 않았어요 저기 누워있다 NW하고 300 사이 네 누워있는거 머리 나이스 기절? 사망 사망 가면 65 볼게요 저기 있다 1평집 1평집 오른쪽 돈다 걷고 있어요 105 60, 75 어 105쪽으로 2명 돌았는데요 오른쪽으로 해서 105쪽? 네 2명 2명 봤어요 양쪽으로 한 명씩 있네 이거 저기 엄폐물로 돌아갑시다 105쪽으로 해서 2명 돌았어요 2명 앉아가지고 저기 30에도 1명 저기 누워있다 나무 뒤에 하나 아 저 누운거 죽은거에요?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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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기절 네 잠깐 한 명 더 있을거에요 오케이 개팠죠 저 있다 SE하고 150 사이 개피 저희 여기 75 75 75 하나 왔어요 일단 얘 잡았어요 오케이 75도 짤 됐다 여기 다 클리어 있어요 어 좋다 자리 좋다 저 멀리 0.400 살짝 높게 쐈다 2대 9명 들었다 어 0.300인가 맞네 0.300 기절식 누워있는 애들이 이제 안 보여요 오케이 아 저 있다 저 있다 한 명 누워있다 300 285 사이 잡을게요 85 기절 한 명 기절 확인 한 명 보인다 저 근처에 있을텐데 누워있는거였으면 근데 보이는게 없네요 네 안 보인다 개발찌 쪽에 한 명 더 있지 않을까요 개 개 누워있었으면 한 명 더 있을텐데 같은 파티면 네 안 보인다 근데 안이 없어가지고 저기 있다 그 SE 두 명 확인 둘 다 확인해 주세요 하나 뛰는거 한데 상크 오케이 왼쪽으로도 하나 틀렸고 스틱 이 헤트로 파티 끝났고 왼쪽에 한 명 더 있어요 백호 왼쪽 하나죠 나물 붙었어요 개피 개피 수리탄 다운 오케이 세 명 저기가 총소리 많이 내서 어그로 끌렸을텐데 아 한 명 엎드려 있다 아 여기 있다 기절 그럼 1대 1대 2네요 여기 있다 아 여기 앞에 누워있어요 255 개피 여기 있어요 라스트 원 살리기에는 너무 살리면 너무 위험한데 어디있는지 몰라서 살리는거 위험해 살리는거 위험해 살리는거 위험해 살리는거 위험해 살리는거 위험해 살리는거 위험해 아 못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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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이길게요 반드시 이길게요 여기 어디 숨어있냐 아까 그 제가 풀밭에 숨어있던 개 파티 남은거 같은데 네 지콘트 하고있나 안보려고 저기있다 누워있다 240 240 네 저거 찾으면 나이스 그래 같이 있었지 쟤는 풀안에 있었나봐요 그래서 멀리서 안보였는가봐 네 풀안에 아니 근데 제가 풀안에 있는 것도 잘 보는 편인데 진짜 안보이게 잘 숨었네요 네 저도 못봐가지고 그쪽이 근처에 있긴 있었어야 되는건데 네